마포 12번입니다 편하게 지치말고 있습니다 여기 뭐하고 계신거에요? 이게 거점금리라고 하는겁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왜 여기와서 다 정상으로 하는데 다 비정상이에요 경찰 자기들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운전도 이거 빨간불 그냥 넘어서 다니잖아요 자기가 힘있다 이거 백있다 이거 하여튼 경찰 주민이 관리보다는 이거 안되는겁니다 뭐 저 깜빡이나 너 안 놓쳐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